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음식과 절대 먹어서 안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쌀밥 강아지용 간식이나 사료 등에도 쌀이나 현미 등 다양한 곡식을 첨가하는데요. 쌀밥에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은 강아지에게 유용한 영양소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사료 대신 자주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 살이 찌기 쉬우니 간식처럼 가끔 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함께 주다 보면 짖거나 끙끙거리고 긁는 등의 요구성 표현이 늘어나게 돼서 사람의 식사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지 않고 참다가 늦은 밤에 먹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양파마늘 강아지가 먹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체내에서 적혈구를 파괴하게 되어 과다 섭취시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먹는 자장면, 햄버거 등에 들어있는 양파마늘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강아지가 먹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주지 마세요. 먹어도 사람 안됩니다. 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기 증상 완화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래 유익한 세균들을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단순 구토나 설사를 할 때 꿀물을 주면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주어야 하고 알러지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살이 안된 새끼 강아지에게는 절대로 주면 안됩니다. 순대간 사람들이 간식으로 자주 먹는 순대와 간이 있는데요. 이 음식은 고기 냄새가 강해서 강아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냉물에 삶은 순대간의 경우는 그냥 주어도 문제가 없지만 돼지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초벌씨의 마늘, 양파 등을 함께 넣은 경우는 주면 안되기 때문에 구입시 문의를 하거나 축산물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간은 철분과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강아지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소는 다른 부위에 비해 2배 이상 많게는 100배까지 많이 들어있지만 칼로리는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문어 해산물 문어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갈서 간식으로 좋은 음식이지만 강아지는 땀샘이 적어 염분을 배출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짠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잘 익힌 후 충분히 염분을 제거하고 잘게 잘라서 소량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심장이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긴 식감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몽 비슷하게 생긴 귤이나 오렌지는 먹여도 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으나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과일입니다. 강아지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소라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심각할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깻잎 특정 부작용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성과 효능 둘 다 알려지지 않은 만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채소를 먹을 때는 상추도 함께 있으니 차라리 상추를 주세요. 5위 강아지에게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안전하게 먹여도 되는 음식입니다.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고 입냄새 제거, 관절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껍질을 제거하고 소량만 주세요. 포도 건포도 탈수, 구토, 설사, 호흡곤란의 증상이나 급성심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강아지에게 포도는 독성이 강해서 소량만 먹더라도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되고 건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달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화 방지와 포만감을 유지해줘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익혀서 줘야 하고 처음 먹일 때 소량만 주고 난 후 하루 정도 알러지 반응도 살펴보세요. 견과류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설사를 유발할 확률이 높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강아지 관련 먹거리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는 강아지를 위해 만들어진 안정성이 보장되고 검증이 된 사료나 간식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